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뭘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가야사에서는 임라일본부를 부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그걸 이제 들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1, 2, 3부를 쭉 보다 보면 그것이 얼마만큼 새빨간 거짓말인지 현실을 보게 될 건데 보면요 말 그대로 임라일본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임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끔 계속 소스를 우리나라 학계에서 계속 습박성 논문이라든지 모든 연구소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힘을 힘입어서 누가 밀어줘서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 밀어줘가지고 아베 정권 때 뭘 하느냐 말 그대로 임라일본부를 정사로서 역사교과서에 완전히 등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론을 온라인을 검색해보니까 기가 찬 게 뭐냐 또 이게 또 열받기 시작하는데 보면요 제가 1, 2부 찍었을 때 오늘 2부 들어갈 때 당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저 감독님하고 피디님이 제발 열 좀 받지 마라고 그 말씀을 자제를 제발 해달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밀고 가겠습니다. 밀고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아베 정권에서 임라를 가야라고 아예 공식 표기를 했습니다. 저것이 이유가 뭐냐면 누구 덕분에? 한국의 사학계 덕분입니다. 일본에서는 말 그대로 임라를 잘 안 꺼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본에서 임라일본부를 접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제가 직접 일본을 다녀와서 거기서 가서 역사 강좌를 하고 왔습니다. 가서 일본의 주요 신사를 직접 다 둘러봤고 서점에 들어가서 책자를 다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임라일본부가 증사로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고 교과서에도 임라일본부가 증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야를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뒤통수 치는 것이 뭐냐? 일본에서 임라일본부를 포기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본을 한 번도 안 다녀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이 이렇게 정사라고 다 표기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까? 그것도 일본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런 거짓말은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천벌.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실상을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